이른 아침, 우왕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 집은? 동호 씨 아들 아셀이 아닌가요? 아셀아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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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하겠습니다 네 미안해, 아빠 안아줄게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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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아셀아, 이리 와 아셀아, 안녕? 네 아셀아, 안녕하세요 아셀아, 아셀아 아셀아, 아셀아 아셀아, 아셀아 아셀아, 아셀아 아셀아, 너 세 배다, 세 배 한편 부엌에서는 엄마가 이유식 준비에 한창인데요 아기 엄마라고 하기엔 정말 앳돼 보여요 오, 아셀아 아셀아, 어섛아 아셀아 2015년 11월, 부부가 된 두 사람 그리고 1년 후, 어린 부부는 어엿한 엄마, 아빠가 되었는데요 오, 알았다. 오, 잘 먹네. 소야, 너 밥 먹은 지 얼마 됐다고 이러니? 소, 일로 와. 어? 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저 화장실. 화장실 다니신다고요? 물 먹고 있어. 물 먹고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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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진 물을 먹어? 야! 아슬아! 아이고. 아슬아, 아슬아. 엄마 나갔다, 엄마 씻었다. 여보, 일로 와. 여보, 언니, 힘으로 오세요. 일로 와. 통화 줄게요. 알지시죠? 저는 생머리로 부탁해요. 생머리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utilities Ärzen ändis 해야 되다. 네. agility 만들어 끝에가 엉덩이 플러터 적어요. 머리를 사다. 감사합니다. 네. 다 챙겼어? 응. 가자, 엄마가 파이파이러 가자. 진짜 혼자 있을 수 있겠어? 그럼. 아이웃. 아이웃. 키웠어. 발 내쉬어. 어머 신발까지 신겨지네요. 저희 남편 못지않은 애척하네요. 하슬아 안녕. 안녕. 오빠 갔다와. 안녕. 아빠랑 재밌게 놀아. 안녕. 바이바이.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배가 나와서 신발을 못 신잖아요. 그때 제가 도와줬던 게 10달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버릇이 되어서 습관이 됐더라고요. 하슬아. 하슬아.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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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 놀자. 엄마 나갔으니까. 하슬아 우리 클래식 듣지. 하슬아 클래식 좋아하지. 하슬아. 하슬아 음악가 할 거야? 나중에? 이 아빠도 나름 음악가란다. 노래는 못하지만. 아빠가 노래 들려줄까? 아빠가 노래 들려줄까?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오! 소름 나왔어.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만하니. 사랑이 그렇게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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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만하니.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만하니. 그렇게 넌 만만하니. 헐. 그래.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아빠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끌 끌. 아이고. 그냥 아빠 그랬다고. 자, 이제 손님 맞이 준비를. 야, 소야. 이따가 로이 언니 올 건데 순하게 행동해야 돼. 알았지? 나중에 아빠 며느리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잘해. 여기가 애기 용품이 어디 있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로이야. 우리 아셀이 선물 사러 온 거야. 아셀이 동생이 이제 8개월이래. 8개월 때 무슨 선물 해주면 좋을까? 이거. 이거? 이거 하나 빼줘? 네. 어디 있나? 선물을. 아셀이가 8개월 정도 되니까. 딸기. 딸기? 아셀이는 아직 딸기 못 먹는데. 네가 사, 그럼. 네가 사는 거야. 줘. 자, 엄마. 저요. 발견하러.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네. 빼. 아빠. 빼줘요? 빼줘요? 근데 로이야, 아빠가 이걸 빼주고 싶은데 돈을 내고 먹어야 돼. 네. 로이 돈이 있어? 로이 돈이 있어? 없어? 로이야,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 돈 없어. 없어, 못 먹는 거지, 뭐. 본격적으로 아셀이 선물을 고르는 로이. 로이. 로이야, 그거 뭐야? 살 거야? 네. 아빠, 나도. 이걸 사달라고? 그래, 알았어. 아빠가 사줄게. 로이야. 또 사고 싶은 게 있나 본데요? 로이, 아이스크림. 이건 왜? 힘이 진짜 좋다. 이게 뭔데 사줘 로이야 이게 뭔데 사줘 이거 사줘 네 뭐 하려고 이걸 사 안녕하세요 안녕 아세리 안녕 잘 지냈어 야세리 많이 컸다 로이는 뭐 우리 다 컸네 로이 숙녀야 세제일리에 세제일리에 우리 로이 더럽이다 더럽 더럽더러? 더럽하러? 아뇨 더럽 영어 더럽 어 야 별걸 잘 주지 않음 로이 치깅스 입었네 치깅스? 치마 레깅스 붙여서 치깅스라고 그래 못 들어보셨요? 아니요 나도 젊었을 때는 줄임말을 많이 썼던 사람이야 옛날에는 무슨 예를 들어서 빨리 밥 먹자 그러면 진짜 빨밥 빨밥 아 진짜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줄였어 세대 차이를 좀 주시자면 좀 더 신조어를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된 신조어 테스트 디아제의 신조어 실력은? 쉬운 것부터 팩포 팩트 그 다음에 포가 뭐예요? 팩트 맞았어? 팩트 맞았어? 팩트 맞았어 팩트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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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안 떠오르는 게 이거 뭐지? 나 긴장했나 봐요 지금 긴장했네 첫 번째는 팩트폭력 아 폭력? 아 왜 폭력을 생각을 못했지? 좀 어려운 걸로 갈까요? 복세편살 야, 장난하잖아 사자성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새가 아이야 어이야? 어이여 이건 어이에요 복스러운 새살이 새살? 새살? 어, 아니에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동작 힌트로 롤롤랑 복수 복수 목이 뭐야 인마 퀴즈 맞추고 있잖아 인마 목이 뭐야 처음 두 개는 나쁜 뜻이고 나머지 두 개는 좋은 뜻이에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응 지읒 마지막은 간단하게 문자로 많이 쓰는 이응 지읒 어? 나 많이 쓰는 것도 있는데 이응 지읒은 모르겠는데 이응 지읒 이응 지읒 아자 이것도 오래 걸리시겠다 우주 땡 우주는 아니에요 우주 아니에요 이응 지읒 건 저도 모르는데 뭐죠? 친구들이랑 대화해서 아 로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응 지읒 이응 지읒 앙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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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앙징 앙징 솔직히 솔직히 아세요? 아신다고? 아세요? 건더기? 모르지 모르신데요 딱 갈리네 앞자리가 두 자리 두 자리하고 딱 갈리네 이응은 인 인 인 인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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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고 인정 맞았어요 인정 인정 아 나 몰랐지